오늘 김밥 처먹었는데 얘가 이게 매우야 우선 이거 시켰어 고추김밥 3000원 그리고 떡라면 4000원 고추김밥은 속이 어구 음 이거 고추야 매워 고추김밥 음 너무 맛있다 고추김밥이 진짜 청양고추 썼어 네 진짜 라면 쫄깃하다 고추김밥 떡볶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나오네요 네 맛있게 고추김밥 치즈 떡볶이 고추김밥 우선 어랭하고 저거 고추김밥 짜잉 고추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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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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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는다는데 진짜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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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... 눈을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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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